양파의 병 중에 안개병, 얼룩병, 닭발병, 꼬챙이병, 늘어진병, 염소뿔병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진 병이 있습니다. 바로 녹음병이죠. 4월 첫째 주 농사정보입니다. 양파 녹음병은 주로 잎에 발생하는데 잎에 염룩소가 없어지며 옅은 노란색을 띄다가 병이 심해지면 누렇게 말라죽습니다. 잎에 이슬이 남아있을 때 자세히 보면 회색이나 보라색의 희미한 줄무늬 병반이 보드라운 털처럼 생긴 균사체가 보이기도 합니다. 녹음병은 처음엔 흰색의 얼룩 반점이나 회색의 버짐 증상을 보이다가 짙은 노랑이나 회색의 큰 얼룩이 치며 잎 전체로 퍼지는데 그 위에 흰색 또는 짙은 회색의 곰팡이가 생기며 심하게 병든 잎은 구부러지며 뒤틀립니다. 초기엔 연녹색이던 병징이 나중엔 잿빛 포자를 형성하여 검정 그을음이 낀 것처럼 보여 흑색성은 균회병과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병든 잎은 일찍 퇴색되어 마르는데 맑은 날이 계속되면 새의 잎이 도달하면서 회복이 되기도 하나 궂은 날이 계속되면 밭 전체로 번지기도 합니다. 녹음병은 주로 병원균에 오염된 밭에서 1차 감염되기 때문에 이전에 양파를 비롯한 파, 마늘을 심었을 때 이 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작물로 돌려짓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병균은 토양 속에서 난포자 형태로 수년간 생존하면서 토양 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차 전염은 병든 양파의 표면에 생선된 분생포자가 바람에 날리면서 퍼져 전염되는 공기 전염이며 분생포자의 수명이 1일에서 3일에 불과하고 살아있는 식물에서만 생존하는 활물기생입니다. 양파녹병균은 크로미스타계의 난균문에 속하고 작은 돌기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녹음병균에 비해 상당히 큰 유전자량을 형성합니다. 병원균의 최적 생장 온도는 10에서 13도이며 25도 이상에서는 포자 형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녹음병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조건은 양파의 표면의 습도가 95% 이상이고 입에 물방울이 맺혀있는 시간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입에 숨구멍인 기공을 통해 병균이 침입합니다. 평균기온은 15도에서 많이 발생하죠. 따라서 봄에 비가 오고 온도가 낮을 때 발생이 심합니다. 3월에 1차 피해가 발생한 밭이라면 2차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4월 초 이후에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맺히는 습한 환경에서는 약재를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것을 권합니다. 양파녹병은 감염 시기에 따라 1차 감염과 2차 간염으로 구분합니다. 1차 감염은 월동 전에 모종이 자라는 곳이나 봄밭에 감염되어 이름의 이사물에 발생합니다. 피해 증상은 작물 전체에 나타나며 약을 주더라도 잘 듣지 않습니다. 2차 감염은 1차 감염된 양파를 통해 감염이 되며 4월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합니다. 피해 증상은 작물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약재의 방지를 하면 잘 듣는 편입니다. 왼쪽의 첫번째 양파는 모종을 키우던 묘상에서 1차로 감염된 것이며 두번째 양파는 밭에 심겨진 상태에서 1차 감염된 양파입니다. 세번째는 1차 감염된 양파에 전염이 되어 2차 감염된 양파이며 맨 오른쪽의 양파는 감염되지 않는 건전한 양파입니다. 1차 피해를 입은 양파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2차 녹임병균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아예 잡초라고 생각하고 즉시 뽑아버려야 2차 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차 피해를 방치할 경우 양파 생산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1차 피해를 80% 입은 상태인데 방치할 경우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3, 4월에 1차 피해를 입은 양파가 보이거든 아까워하지 말고 보는 족족 뽑아서 비닐봉지에 담아 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의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제 처리는 4월 초부터 살균제를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3에서 5회에 살포합니다. 적용약제 상품으로는 다코닐 에이스, 세이브, 탐실, 세빛나, 노타치, 프리엔, 카브리오 등이 있습니다. 같은 약제를 연이어 사용하면 병원균이 내성이 생겨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다른 계통의 약제를 번갈아 사용하길 권합니다. 가령 클로로탈로닐 성분이 들어있는 다코닐 에이스나 레버스 옵티, 신세대, 탐실 약을 줬다면 다음에는 파목사돈 성분에 노타치나 피라클로스트러빈 성분이 들어있는 카브리오를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차 노균병에 감염되면 대량의 병원균 포자가 생겨서 온 밭에 퍼짐으로 체계적인 방제가 필요한데 약제를 체계적으로 처리했을 때 병에 걸릴 비율을 실험했습니다. 양파 노균병 예방을 위해 4월 상순부터 7일 간격으로 3번 약제를 처리했을 때 병에 걸린 양파는 8.2%였는데 약제를 처리하지 않은 양파는 51.8%나 발생하여 6.3배나 높은 발병률을 나타냈습니다. 양파 노균병은 외형상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 이름이 다양합니다. 닭발병이라고도 하고 입이 딱딱해져서 염소뿌병이라고도 하고 비정상적으로 잎이 자라서 늘어진 병이라고도 하고 입이 말라 잎지만 남아서 꼬챙이병이라고도 하고 입에 하얀 반점이 생겨서 얼룩병이라고도 하고 입 표면에 검은 포자가 생겨서 그름병이라고도 하고 안개 낀 날 발생한다고 하여 안개병이라고도 부릅니다. 너무 많은 이름을 가진 병인데 그 이름이 병의 특징을 쉽게 설명 안해요. 안개 낀 날 녹임병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양파 녹임병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